AP 투자 연구소입니다. 8월 20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증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83%, 코스닥은 1.28% 상승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이후 국내 증시 또한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현재 증시의 특이점으로는 N화의 변동성에 따라 국내 증시 또한 반응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전일 미치빗이 파이낸셜에서 BOJ가 매파적인 성향을 이어갈 것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장중 N화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반납하였었습니다. 이어서 금일 장중 N화가 약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가 반등했다는 내용을 함께 따져보며 현재로서는 N화와 N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각종 기대에 상승하는 데에 있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헤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다크웹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1만 개를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각종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괴 1개당 가격은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제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며 현재의 시세는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자산별 시세가 계속해서 상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금값이 몇 달 내 온스당 2,600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는데 온스당 금값의 시세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